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옐로우 밀침 밀쳐주면 저거 죽었죠 죽었죠 킬 빨리빨리 힐해줘 힐해줘 빨리 여기서 발라드를 걸고 보스전이니까 이제 보스전을 임하자 보스지 이거? 보스 아니면 안 돼 큰일 난다 보스 아니면 망한다 보스겠지? 어 잠깐만 보스야 보스야 보스 삐날레를 벽병 깔고 중독저항 있어요? 기절저항은 148? 그냥 패야겠는데 아씨 왜케 안맞아 하아씨 왜케 안맞는거지 터뜨라 터뜨라 아씨 저항이 너무 심하잖아 심판 아씨 알싸 중독 아씨 왜케 피해 터뜨라 아 눈물난다 진짜 중대 아 쟤 맞아라 잠깐만 약초쓰고 삐날레 아 배미지가 너무 안들어가지고 터뜨라 아 절개 암절로 나온김에 절개 한테만 더 버템진 죽는거고 쇼시기 괜찮아 이거 맞아도 돼요 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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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리바꾸기 파티 1 중대 중대 하나 더 아싸 아침에 다 얜 죽었고 괜찮아 보스는 별로 안쎄 보스는 별로 안쎄 아우 정장치료제 소환하나요 소환하나요 얘가 소환만 안하면 되는데 소환하네 뭐야 이거 소환하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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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우 풍대 삐낼래 잡을 수 있나 핏 핏 되게 많은데 보호하네 쇼 쇼 안걸리네 맥동은 괜찮은데 다 쓴다 잠깐만 아우 아우 이거 어떻게 잡지 50 남았는데 3번만 3번만 패면 되는데 아우 아우 씨 너무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간다 아우 죽음의 문턱 절망 아우 씨 아우 이거 다 왔는데 아우 에 암 아우 아우 암 더 왔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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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란 돌격 상승란 돌격 와아 아 죽는다 잠깐만 얘를 어떻게 살리지? 아 근데 얘를 죽을 수가 없어 지금 큰일났다 중독인데 아이씨 제발 얘가 성란 탄이 먼저 와야라 됐다 됐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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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피 아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그만 좀 패 그만 좀 패 나 턴 내 턴 내 턴 내 턴 와 내 턴 와 됐다 됐다 어 오 오 20피 흐흐흐흐흐흠 잠깐만 아 가꾸지마 자리 좀 흐흐흐 죽어 아하 아 씨빨 아 독주만 쓰네 지금 계속 아 얘를 패야되는데 지금 펼 수가 없네 저항했다 지금 아 씨 돌아버리겠다 때를 각이 안나오는데? 잠깐만 성스러운 돌격 아 씨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와 씨 아 씨 미스만 안났어도 잡았겠다 진작 잡았겠다 이 씨 너무하다 털어버리겠네 아 씨 미치겠네 진짜 턴이 안오네 나한테 어 죽음한테 저항했어 지금 아우 이게 말이 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많이 됩니까 이게 아 아 아 죽어라 그냥 안되겠다 안되겠어 어 회피 와 얘 저항하는거 봐 이거 때문이야 스트레스 와 삐날리로 잡자 으으씨 돌아갑시다 아 말도 안된다 미스가 세번 났는데 캑 마르가스 안녕 새가슴이야 아 그래도 깼다 얘들이 이제 못 들어가죠 스타러스가 모든 스타러스 제거가 됐대 더 이상을 자신이 없는데 지금 잠깐만 아 이번에도 광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스트레스 때문에 레이나우드랑 아니야 포뉴랑 좀 쉬었다 갑시다 아 힘들다 바로 2회차를 스트레스 다 회복 됐네요 좋다 스트레스가 다 회복 됐고 이거 클리어한 애들만큼 역마차가 늘어났어 좋아 좋아 그러면 어 이거 왜 그러지 얼굴이 이상해졌어 그럼 바로 지금 2층에 가는 것보다는 딴 애들 일부 좀 스트레스를 좀 딴 애들을 좀 올려놓은 다음에 2층을 클리어해도 또 스트레스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딴 데를 좀 갔다 오자 2층에 바로 가지 말고 선적 크림 오래 뵙, 오래 뵙는 애들을 갈까 중간점편 가죽원총 가죽코트 아니면 바로 2층을 한번 가볼까 어 이거 얼굴이 막 변하네 왜 그러지? 버그인가? 초상화가 변하... 어 이거 봐 초상화가 변해요 괴물이 변했어 어 이거 봐 괴물이 변해있네 잠깐만 다음을 다음 2층은 중보병이 가드가 필요하다고 그랬거든 왜냐면 이게 템이 이 종말 게시 기술을 한정 이거를 피해 100% 스트레스 100% 맞아주니까 3명은 할 수가 있는데 1명은 못 가져간다니까 중보병이 하나 가드를 해줘야 되고 중보병, 힐러 그리고 역병 역병술사 역병술사랑 사냥개 역병술사 그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아 이거 설정인 것 같아 버그가 아니고 뭐 괴물이 변해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던전에 들어갈 수도 미쳐가는 거지 그치 괴물이 변해있지 그치 괴물이 변해있지 어둠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내가 괴물이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 어떻게 해야 될까 5렙을 5렙을 빨간 던전을 한번 들어가고 Champions 챔피언 Kill 모퓨 디스마스 포니 lam 여기도 힐러가 없네 또 힐러가 죽었어나 내가 아쪽 아니면 얘가 안가 아 이렇게 갈 수도 있네 그러면 역병역병 이렇게 갑시다 여기 Ambassador 이렇게 역병업사내랑 역병업하나 차라리 그 다음에 저렙기 spl로 돌리곤 이쪽에 들어갑시다 어 어.. 피해 치명? 마이너스 20 스트레스 피해 치명? 아니면 그냥 가죽 펜? 회피 속도 스트레스 어.. 명중 피해 근접 디스마스는 근데 스트레스 올라가도 되니까 올라가고 비결제왕의 피 기습당을 압률 성류 피해 치명? 피해 치명? 피해 치명? 피해 치명? 피해 치명? 이렇게 할까? 피해자 피해 치명? 피해 치명 Yoga 아... 모드 스트레스 출명성 디버프 제거 야습 방지 자신에게 명중 회피 치명 자신 스트레스, 독려하면 스트레스, 출혈 제거 독려하면 스트레스 대상에게 질병 제거 찬가 챔피언 긴 거 긴 거니까 자, 스물 네 개 여덟 번 네 번, 여덟 번 네 번 난다면 여섯 번 먹을 수 있는 거지 조금 더, 여덟 개만 더 안 가져가 얼굴이 잠깐 변했던 것 같은데 삽 세 자루 사육장 스트레스를 빠바바밤 올리고 들어가들만 싹 들어가서 딱 깨고 나오면 되죠 슬레즌한테 왜 풀어야? 기절 클 St-3 쩔게 내 턴 하라 아이씨 아삽이 피 치료제 포도탄? 포도탄? 헬러가 있으니까 진짜 되는 편 쩔개 포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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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킬 쩔개 다음템에 죽었네요 카이덴 아치 죽었어 어차피 회복 죽었지? 8댐이니까? 다키스 던전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가장 어두운 던전 클리어하니까 노말던전은 뭐 노말던전은 우습지도 않네요 쉽네 쉬워 수술지트 들어가네 진레전투 뭔가 죽일것을 찾아보자고 책은 누가 읽어야되나? 성려가 이렇게 단단한 피부 어 괜찮다 방어 10% 올려주는거니까 좋다 아싸기습 역병수르탄 더군단한PHAM 훈련 권총사격 기이이이이이 기절 강... 기절 한번 써볼까? 기절 앗싸 에피 넌 죽었고 피해라 오예 중독 105%니까 아펜덤을 죽읍시다 잘 안걸릴 것 같네요 심...판 죽었고 철티 피해 알 저항 권총 사격 너는 강타로 기절로 기절로 아우씨 아픈데? 기다렸네요 기절로 기절로 암요로 나오면 너는 맞는거야 강타 한방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빵 아 3 심판 간음사격 버프 받은다음에 절개 어이씨 뒤로 기절 139% 간음사격 간음사격 탄압 연화 간음사격